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은 마이크 시간입니다. 저희 지금 인터페이스와 마이크를 오가면서 계속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이크 이외에도 건반도 할 거고 진짜 악세사리들이 있잖아요. 그냥 뭐 흡음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파 필터가 될 수도 있고 마이크 스탠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홈 레코딩 관련 기여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 레코딩을 셋업 하시는 데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하면서도 뭔가 약간 자투리 강의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맥 유저든 이런 PC 유저든 재밌게 보실 수 있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컨텐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마이크 모델인데요. 마이크 예전에 저희가 한번 싹 1차 시기 때 엄청나게 했었죠. 마이크 포맷 잡는다고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잡은 포맷이 기타,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보컬, 나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포맷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다 어쿠스틱 기타를 추가하고 노래를 불러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마이크 1차 전할 때 저희가 벚꽃 엔딩을 너무 지겹도록 불러가지고 너무 많이 불렀죠. 그래서 오늘 다른 노래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때 거의 한 12시에서 1시 넘어가면서 우리 집에 언제 가냐고 하면서 결국 새벽 2시에 집에 갔죠. 그리고 이게 하루 종일 촬영하라고 부르기엔 가성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그냥 소리를 지르면 되는 노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슈어의 마이크 지금 슈어 거의 마이크 이렇게까지 슈어 마이크를 다채롭게 다룬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거의 지금 슈어 숨그림 찾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슈어에 이렇게 마이크가 다양하게 있었나 슈어에는 57과 58뿐인 줄 알았나 그렇습니다. 57, 58이 워낙 강해서 그렇지 진짜 좋은 마이크들이 많이 있는 브랜드죠. 전세계 최고의 최대 최다의 마이크 브랜드라고 해도 권한이 아닌 슈어에 오늘은 KSM32 모델 같이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모 32세 김성모 32세 그렇습니다. 자 이게 버즈비 사이트는 지금 올라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슈어 사이트에서 바로 들어와 봤는데요. 마이크로폰의 그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워낙에 이제 마이크로폰의 종류가 많아요. 네. 보이스 인스트루먼트에서부터 해서 방송 전용까지 이렇게 여러가지 그런 마이크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파인드 요 마이크로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말고 어디서 봐야지? 아까 프로덕트에서 보고 네. 여기서 볼게요. 프로덕트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위에다가 얹으시면은 마이크로폰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은 자. 뭐 해당하는 거 나오죠? 뭐 어디다 사용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나오고 시리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보면 우리는 SM 시리즈 이렇게 있잖아요. SM 시리즈에다가 뭐 KSM은 또 따로 있고 뭐 시리즈가 정말 많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제일 인기 있는 마이크들이 여기에 따로 레전더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김성모 32세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없어요. 김성모 8세 이런 김성모 9세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래서 32세를 찾으려면은 KSM을 찍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8세, 9세가 가장 인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초등학교죠. 네, 9세부터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야지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32세. 네, 여기 나오게 되네요. 컨덴서입니다. 컨덴서. 네. 그럼 클릭해서 들어가서 상세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면은 전체 설명에 카디오이드 컨덴서 마이크로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카디오이드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형이죠. 심장형. 이렇게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하트 모양. 그렇습니다. 심장형 컨덴서의 마이크로폰으로 스무스, 뉴트럴 사운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중립적인 사운드를 해준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뭐 무슨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수식어로 이 마이크로폰의 좀 성향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렇죠. 무슨 시원하다. 명료하다. 뭐 이런 다양한 수식어들이 있는데 오늘은 또 스무스하고 뉴트럴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중립적이고 부드러운 사운드. 그래서 애초에 그림 자체가 피아노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처음 그림이죠. 그랜드 피아노를 스테레오로 지금 마이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 사진 그러면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뭐냐를 사실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 풍성하고 이 중립적인 사운드로 전체 피아노를 이렇게 받기에 좋은 그런 마이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격대가 사실 꽤 높아요. 70만 원대에 나름 중고가 때의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여기 메인 피처 쭉 보시면 클래스 A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쭉쭉쭉 보겠습니다. 이런 거 나와 있죠. 베스트 수티드 투 어디에 가장 잘 어울리냐 이게 항상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보면 거의 모든 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굉장히 범용성이 자랑질이네요. 그렇습니다. 보컬 어쿠스틱 해서 관악기부터 해가지고 로우 프리퀀시의 그런 악기들까지 전부 다 더블 베이스나 킥드럼까지 다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만큼 범용성이 좋고 중립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까도 뉴트럴이라는 게 사실 이 마이크로폰의 약간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뭘 받아도 괜찮으니까 다 써 여기저기 라는 느낌으로 근데 킥도 받을 수 있다는 건 조금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저음역대에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퀀시 리스판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저음역대에도 잘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주파수 응답 있죠. 프리퀀시 리스판스 같은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출력이 나올 것인가 했을 때 이 저역대가 보통 이렇게 깎여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폰들은 근데 이 저역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이렇게 저음역대도 거의 차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밑에 스펙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크니컬 스펙 보면요. 무게는 좀 나가는 편이에요. 쇼우 490g 나가고요. 그리고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일단 20에서 2만까지 가청 주파수 대역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리스판스의 그래프 모양 자체가 플랫이라고 나와 있어요. 플랫 일자 형태라는 얘기죠. 그리고 컨텐서 마이크고요. 자 여기 보시면 보실 수 있죠. 이 저역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지금 요 포인트가 바로 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높고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제 저역대부터 고역대까지 다 살아있는 악기들 있죠. 예를 들면 피아노 같은 악기들 받기의 아주 좋은 반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해지네요. 벌써. 그렇습니다. 밑단이 꽤나 사라져 들어올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사이트상에서 살펴봤습니다. 뭔가 보면은 이 디자인이 완전 원통형도 아니고 약간 정감가는 옥수수 형태의 그런 느낌의 마이크 그러네요. 옥수수네요. 옥수같이 생겼어요. 우리 예전에 했던 트랙 한번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그것이 내 인생 네. 그렇습니다. 이야 아 신난다 네. 무조건 한 표에 관한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던 레코딩인데 다음 계약이 가능한 레코딩을 하고 오셨어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어쿠스틱 기타로 좀 더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타 트랙 추가를 해주시고요. 폴더링 해주시고 가볼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굉장히 이게 세상에 제일 긴장돼요. 한 번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더블링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죠. 틀리면 잘리죠. 네.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잘릴 일은 없겠네요 지금 아직 안 잘렸습니다 다음 테이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또 홀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얹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무사히 무사히 통과하셨습니다 무사히 통과를 하고 이제 작곡가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시끄럽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은총씨가 또 멋진 어쿠스틱 레코딩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원테이크라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더블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니터를 바로 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헤드폰으로 어? 응 근데 진짜 푸릇하네요 네 진짜 푸릇하네요 저음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 기타 소리 그대로 들어간 느낌이 있네요 진짜 딱 중립적이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이게 확실히 214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적으로 샤방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딱 그 소리 그대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314 기타 자체가 물론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겠지만 이 느낌 그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중립적이다라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아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괜찮은데요? 네 이거 되게 뭐랄까 진짜 어떤 착색이 별로 없이 그 악기의 본연의 소리를 살려준다라는 느낌에서는 마이크 괜찮은데? 왜 앞에다가 그랜드 피아노 사진이 있었는지 알겠네요 왜 우리가 이걸 뭐 항상 녹음실에서 볼 일이 없긴 했겠지만 응 왜냐면 녹음실에 가면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노이만인데 그렇죠 687을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 녹음실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어 홈레코딩 쪽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딱 사놓고 보컬도 받고 악기도 받고 기타도 받고 바이올린도 받고 막 와가지고 무슨 그 로우 프리퀀시 악기들이 있잖아요 막 다행히 가끔씩 집에 가야금 연주자 막 찾아갖고 막 25 현금을 받아야 된다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 돼 다 다 된다 그러니까 약간 올라운드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되게 괜찮을 것 같네요 저도 사실 이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약간 좀 놀랄만한 퀄리티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맘 그대로 올라운드 네 정말 맘 그대로 올라운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들어갈게요 아니 이게 은근슬쩍 있잖아요 이게 뭐 저희가 사실 이걸 딱히 잘 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끼리 한 번밖에 뭐 진짜 괜찮으니까 괜히 괜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괜히 진짜 이렇게 하면은 레코딩 스튜디오 세션으로 잘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이건 뭐 그냥 제가 들고 부를게요 그냥 아 그러시겠어요? 이게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어우 굉장히 아 팝필터 드려야죠 네 팝필터 네 팝필터 메인 사운드 줄였고요 모니터 체크하시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아 아 네 됐네요 메인 사운드 뺀거죠? 네 네 그것이 내 인생 그것이 내 인생 네 메트로놈 지금 아니면 안 돼 아 아 아 워우 워우 해야 되나요? 워우 워우 이거 해야 되나요? 아유 괜찮습니다 아 sed 진짜 소리가 내 삶이에요 기록 내 삶이에요 야 이건 뭐하잖아 컴퓨터가 거부했죠 컴퓨터가 지금 방금 윤호영을 거부했습니다 시끄럽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I just wanna live that I'm alive It's my life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럼 드라이 시그넘부터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This ain't a song for the broken hearted It's my life It's now or never Ain't gonna live forever I just wanna live that I'm alive It's my life 되게 치는데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정말 그 사운드 그대로인 느낌이 좀 있죠 자 여러분들 이런데 이제 뭐 하나 EQ 같은 거를 넣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EQ에서 여기 기본 제공되는 EQ 같은 거 있잖아요 G30 이런 거 갖고 오신 다음에 여기서 프리셋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뭐 보컬 이런 게 나와요 락 보컬 있습니까 네 락 보컬 여기 애초에 보컬이 아 여기는 브라이트 복스가 있네요 브라이트 복스 이렇게 해갖고 브라이트 복스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EQ가 하나 설정이 됩니다 그럼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This ain't a song for the broken hearted It's my life It's now or never Ain't gonna live forever I just wanna live that I'm alive It's my life 자 그러면 저희가 전체 사운드 메이킹한 사운드 쭉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좋네요 김송모 32세 KSM32 가지고 사운드 메이킹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느꼈던 건 다른 모니터 사운드 마이크들과 비교를 해드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뉴트럴하다는 말이 딱 맞아요 지금 21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밝고 믿을 쪽이 내려가 있는 마이크고요 저희가 저번에 이거 되게 매력있다고 생각했는데 SM7B 같은 경우에도 믿을 때 여기 어느 정도 정체성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 정말 싹 플랫하게 잡아준다 이런 느낌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홈레코딩에서 딱 한 대만 있으면 정말 모든 악기와 보컬 기타 싹 이거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 네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아 나레이션 받아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커피 자 오늘은 제가 광고 카피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아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네 벌써 세팅이 되어있습니다 네 좋네요 이거 자 우리 이거 잠깐 좀 보시죠 네 제가 이렇게 들고 캑습을 들고 계세요 네 들고 계세요 네 들고 계세요 아 아 아 그렇습니다 조금 바로 받아볼게요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엑셀런스 인 플라이드 코리안 에어 자 매번 다른 걸 준비하고 있죠 네 은총씨한테 뭘 준비했는지 얘기도 안해주고 있어요 계속 네 그렇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지금 모 항공사의 광고 카피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를 이제 또 아무것도 아닌 저희가 네 한번 들어보죠 저걸로 드라이 상태로 응 모니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엑셀런스 인 플라이드 코리안 에어 오 이거 보이스 프라잉 같은 게 잘 들어가요 이게 그 있잖아요 코리안 에어 할 때 뒤에 이런 소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보이스 프라잉이라고 얘기를 하는 목소리 튀기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나레이션 같은 거 할 때 되게 그 저음에서 매력적인 척 하려고 주는 약간 사운드 효과 같은 건데 그런 게 마이크의 이제 수음력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귓전에 때리는 것처럼 잘 받아지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뭐 손색 없이 잘 전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를 뭐 저희가 대단하게 이큐 세팅을 할 거는 아니지만 오히려 저음을 한번 이거 부스트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엑셀런스 인 플라이드 코리안 에어 음 좋아요 좋아요 좋네요 네 이 보이스 프라잉이 굉장히 잘 나오죠 에어 이런 소리 에어 에어 코리안 에어 절유해져 라이트 뭐 이런 건가요 하하하하하 캐리어 해즈 라이트 하하하하 그렇습니다 하하하하 이런 거 좋아하죠 저희 네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 쭉 뭐 그거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유닛 성대모사 이런 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에스이비 자 이렇게 오늘 이스마일 라이프와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를 통해서 오늘 KSM 기억나는 건지 그거 밖에 없네요 네 KSM의 김성모 32세 상태를 잘 파악을 해봤고요 이 어쿠스틱 기타의 더블링과 전체적인 보이스와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중평은 전부 다 된다 네 네 전부 다 됐는데 어떤 마이크의 착색이나 뭐 특색 이런 거라기 보다는 네 그냥 중립적으로 잘 전달을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네 그리고 해상도도 보면은 그 정말 하이엔드급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한 2-300만원대 이상의 진짜 녹음용 마이크들을 딱 봤을 때는 그 하이에서 그 싸하게 잡아주는 그런 톤들이 있는데 그런 톤들까지 완전히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이엔드라기보다 그 중가 때에서 진짜 범용성과 가성비로 때려잡는 약간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70만원대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더 이상의 컨텐서는 필요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형님께서 다 정리해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그냥 이 소리 그냥 그대로 들어간 느낌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다른 마이크들에 비해서 나는 뭔가 마이크 때문에 소리가 변하는 게 좀 싫어 더 좋아지는 것도 싫어 이러면은 KSM 딱 맞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마이크 재밌게 한번 또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뭐 슈어 마이크 많더라고요 네 엄청 많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 잡듯이 다 한번 네 저희도 이번 기회에 슈어 마이크 한번 쭉 훑어보는 거죠 그럼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같이 돌아가면서 아 네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다음번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유닛 성대모사 같은 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음악 말고 그냥 그걸로 그걸로만 해 네 알겠어요 이거 도대체 뭐하는 콘텐츠야 할 때마다 내 짜 네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또 재밌는 기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